. 막아줘. 못 들어온게 막아. 일로와. 위쪽으로 와. 도전. 나이스. 검파는 고대의 조화를 들었구요. 룬은 이렇게 들었는데. 일단 빈결룬에서 생템으로 한번 가볼겁니다. 한타 때 슬로우로 붙이는. 브라운 샷커를 한번 해볼게요. 오 이녀석. 와버렸어. 오 와버렸어. 와버렸어. 도수급이 훨씬 잘 되는 것 같아요. 오. 오 매서운걸. 마나 관리도 잘 되고. 딜이 좀 노딜이다. 푸린지. 평평. 평평. 어. 기분 좋은 라인전. 기분이 좋구만. 아주 좋아. 자. 촉. 막건냐? 촉. 어허허. 그쵸 맞지? 오 이걸 들어온다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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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들어온다고? 한 대. 두 대. 네 대. 선생님? 오? 나이스. 도망가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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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 저거. 하하하하. 욕심. 아유 짧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팔이 짧으면 뭐. 그거 맞아야지 뭐 어떡해. 어팀 났네. 죽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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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이긴다. 지네. 100 Kenned in. 오이오이 믿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다고 응 안돼 오이오이 괜찮은 것 같은데 돈 수급이 좋으니까 템이 좀 빨리 나와요 주문관 가면 템이 좀 안 나오는데 돈 수급이 생각보다 구리거든요 계속 견제를 넣으면서 만화도 소비 해야되고 이게 딜이 아니라서 지금 AP가 0이거든요 딜이 약해서 아쉬운데 근데 그거 그것대로 또 피해주고 잡아두고 잘 갈아 봐 아 정당한 영광 나왔고요 여기서 딜을 조금 추가하고 싶으면 슈렐리아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슈렐리아 가볼게요 이번 판은 가성비가 좀 좋으니까 아이템들이 막아줘 못 들어오게 막아 일로와 위쪽으로 와 조작 조작 나이스 괜찮은 것 같은데 빌드 나름 이유도 있고 효율도 나쁘지 않아요 안 맞아요 템이에요 안 죽어요 녀석 도망가는 거 보소 ㅋㅋㅋㅋㅋ 안녕하시오 수고盛 고 지나간다 잘 왜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어디 가냐 이게 와 어떤 뭔가 아 가위 이거 의심 중에 써지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쓰이네 써진다 하하하하하하하하 흐헤헤 흐흐흥 써지네 흐헤헤헤 흰하핳에 으으으으으읗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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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이 진정 재미와 효율을 다 갖추는 그런 빌드 아닐까? 어우야야야야야 잠깐만 습관적으로 오씨 이래서 습관이 웃었습니다 아 이거 풀감 5% 달려있어요? 와 개꿀이네? 1렙 쿨 아 나 이거 왜 몰랐지? 1렙 쿨강이 11%네 이건 또 생각을 못했다 이거 개좋은데? 고대주와를 왜 그때동안 안썼지? 어서오세요 전 뵙겠습니다 나오시면 뒤집니다 주행장 이번 판은 큐섬마 하겠습니다 보니까 정당한 영광이 이게 2650골드거든요 근데 GLP가 2800골드에요 150골드 더 싸 정당한 영광이 더 빨리 나와요 제로템도 은근히 잘 맞아 고수잖아 고수잖아 저야 전멸 딜 한 2만 넘은 것 같은데 고대주와를 가니까 이게 견제를 넣어야 되는 압박감이 없어요 알아서 이게 떨어져 옆에서 있다가 먹으면 돼 벌써 450골드 먹었어 상대는 183골드 먹었어 이거 너무 편한데? 내가 왜 지금까지 이걸 안했지? 단순하게 AP를 증가시켜야 된다는 고정광념에 사로잡혀 있었나? 아이고 죽었네 아이고 죽었네 아 이거 전멸 뭐? 아 죽겠다 어이? 안 죽네 인성질 한번 해주고 아이고 죽여라 Dayton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불안하구만 야 뭐야 이런 정글이 존재한다고?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 하이 너무 문화 충격인데 이게 된다고? 아 깝다. 스웬이라서 못 잡았다 이거. 어 녀석. 아 박스 되게 약한거 보소. AP가 없어가지고. 아 딜쳤나 약해. 일로와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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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봐. 야야야야야야야야야. 어? 어 이녀석?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왜 또가죽냐? 이거 진짜 건가? 오케이 어 잠깐 그리니 아 이 자식 아 녀석 감 좋구만 어 씨 감이 좋아 아 아 이 자식 슬롱 묻히고 튀기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아 이거 리오크 대면 이것도 괜찮겠다 리오크 됐을 때 은신시간 짧잖아요 흐하하하하하하 으핰핰핰핰핰핰핰 흐흐흐흰핰 가자 아하하하하하 흐하하하하하 아 중간에서 슬로 먹이는 거 이렇게 재밌지 이게 어? 뭐? 와 포드라킬? 잠깐만 야 적당히 야 뭐고? 펜타킬? 와 펜타킬 하는 거 오랜만에 본다 어 잠깐만 오? 휴 정말 잘한다 아 재밌었다 예전에 Q 트릭에 막히면서 은신 GLP가 안 됐잖아요 근데 이거는 영광 킨 다음에 은신해서 들어가가지고 슬로가 이렇게 딱 묻힐 수 있으니까 이것도 이것만의 매력이 있네요 아무튼 오늘의 샷코는 여기까지 빠잇